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곤란한 질문 특집이라고 아주 재미난 질문 특집을 한번 해볼텐데 곤란한 질문 특집, 무엇이냐? 우리 꾹꾹의 여러분들이 이 꾹TV에게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평범한 질문도 남겨주셔도 돼요. 그런 것도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자그마한 이벤트를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곤란한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곤란하다. 어우, 이건 진짜 너무 곤란한데 이런 질문을 왜 한 거야? 도대체가! 이 질문은 도대체가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고로, 그 질문이 너무 곤란한 질문이어서 이 꾹TV가 답변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하는 그 곤란한 질문 10분을 뽑아가지고 제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곤란한 질문이라고 해서 약간 성적이거나 이런 욕설이 들어가 이런 질문들은 제가 가차 없이 그냥 차단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의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기발한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곤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 꾹TV는 요번주 일요일날에 곤란한 질문 특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평범한 질문부터 이 꾹TV가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곤란한 질문들을 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곤란한 질문 10분을 뽑아가지고 이 꾹TV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재밌는 질문일수록 뽑힐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백만 꾹꾹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곤란한 질문 바로바로 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